1. 카의 하강하는 속도가 과속 스위치의 작동 속도를 넘었을 때의 비상정지 장치는 매분의 속도가 전격 속도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여야 하는가? 2. 1.4배 2. 승강장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모든 제약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여 문의 개방에서 생기는 2차 제해를 방지하는 것은? 2. 도어 클로저 3. 승강기의 카 상부에서 행할 수 없는 점검은? 1. 카 천정 조명 등의 상태 4.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주 로프가 절단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3. 조속기 로프에 가가 매달린다 5. 엘리베이터용 관상기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하다 7. 엘리베이터의 완충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스프링 완충기의 작용은 유체제항에 의한다 8. 수직련내에 배열된 다수의 주차구액이 순환이동하는 방식의 주차설비는 무엇인가? 4. 수직순환식 9. 엘리베이터에 로프거는 방법에서 1일에 비하여? 3. 싸일 또는 6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속도가 빨라진다 10. 승강기가 어떤 원인으로 피트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3. 완충기 11.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바꿔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3. 교류기환제어 12.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디딤판 상호간 틈새는 8mm 이하이다 13. 에스컬레이터의 수평주행구간 디딤판의 수가 3개 이상이고, 층구가 6M 이하인 경우에는 정격속도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2. 40M 이하 14. 엘리베이터 전원이 정전이 될 경우, 칸의 예비 조명장치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2. 조도는 1AUX 미만이어야 한다 15. 에스컬레이터와 건물의 빔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교차 승계형 배열로 설치했을 경우에 생기는 협각부에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4. 삼각부 보호판 16. 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각은 일반적으로 몇 도도 이하로 하야 하는가? 3. 30. 17. 기계실의 바닥면적은 일반적으로 승강로 수평투역면적의 몇 배 이상으로 하야 하는가? 1. 2배 18. 도어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도어를 반전시키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2. 세이프티 디바이스 19. 안전점검 및 진단 순서가 맞는 것은? 1. 실태파 결함 발견 대책 결정 대책 실시 20. 승강기의 자체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3. 권과 방지 장치 22. 중량물을 달아올릴 때 와이어로프에 가장 힘이 크게 걸리는 각도는? 4. 90도 22. 안전점검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순회 점검 23. 재해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재해 간접원인이다 24.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의 조치 순서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1. 긴급처리재해조사원인 강구 대책 수립 실시평가 25. 기계설비의 기계적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감전, 누전 등 오통전에 의한 기계의 오작동 26. 산업재해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3. 재해 책임자 경력 27. 재해 원인을 분류할 때 인정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4. 지식의 부족 28. 물건에 끼어진 상태나 말려든 상태는 어떤 재해인가? 3. 협차 29. 에스컬레이터의 800형, 1200형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1. 난간폭 30. 승강기를 보수 점검할 경우 보수 점검의 내용이 틀린 것은? 1. 메인 루프와 시브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그리스를 주기적으로 충분하게 주입한다 31.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건물 꼭대기 부분에 하중이 많이 걸린다 32. 균형추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민 연결제의 안전율은 균형추가 승강로의 꼭대기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얼마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5. 33. 카 출입구 또는 천장 구출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출입구에는 정전기 방지를 위한 방전코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4. 엘리베이터의 안정된 사용 및 정지를 위하여 승강장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에 설치되어 카 이외의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의 정지 조작과 재개 조작이 가능한 안전장치는? 3. 파킹 스위치 35. 엘리베이터 카 도어 머신에 요구되는 성능이 아닌 것은? 4. 어떠한 경우라도 수동으로 카 도어가 열려서는 안될 것 36.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3.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 37.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권상기 도르래 홈의 언더컷의 잔여량은 약 밀리미터 미만일 때 도르래를 교체하여야 하는가? 4. 1. 38. 페로의 사용 전압이 300V 초과 400V 이하인 경우 전동기 주외로의 절연저항은 몇 에모매가 이상이어야 하는가? 2. 0.3. 39.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가이드레일 설치해서 패킹이 설치된 경우는? 3. 레일브래킷의 간격이 필요 이상 한 개를 초과할 경우 레일의 뒷면에 강제를 붙여서 보강하는 경우? 40. 엘리베이터 동력 전원이 380V인 제어반에 의함 및 금속제 프레임은 몇 종 접지공사에 해당하는가? 3. 제3종 접지공사 41. 유압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오일의 온도를 65도C에서 80도C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2. 엘리베이터 카의 속도를 검출하는 장치는? 4. 조속기 43.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방식이 아닌 것은? 2. 정지 레오나드 제어방식 44. 가이드레일의 보수 점검사항 중 틀린 것은? 4. 조속기 로프의 미끄럼 유무를 점검한다 45. 회전운동을 하는 유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코스터 46.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유압 파웨이니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유압 실린더 47. 그림의 회로에서 전체의 저항값 R을 구하는 공식은? 1번 48. 길이 1M의 봉이 인장력을 받고 0.2mm만큼 늘어났다 인장 변형률은 얼마인가? 2. 0.0002 49. 부하 일상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 오메가인 결선회로의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선전률을 몇 배인가? 4. 23 50. 입체 캠이 아닌 것은? 3. 탄캠 51. 전환 스위치가 있는 접지저항계를 이용한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전환 스위치를 이용하여 저현저항과 접지저항을 비교한다 52. 정연파 교류의 시효치는 최대치의 몇 배인가? 4. 1두배 53. 랜드게이트 3개로 구성된 논리내로의 출력가리는? 1. AB 플러스 CD 54. 엘리베이터 제어반에 설치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3. 리미트 스위치 55. 두 축이 만나는 기어는? 2. 데벨 기어 56. 체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베어링 체인 57. 직류 전위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1V 이하의 직류 전압을 정밀하게 측정할 때 사용 58.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의 공급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1. 0.3에서 25 59. 로프 소선의 파단 강도에 따라 구분되는 로프 중에서 파단 강도가 높기 때문에 초고층용 엘리베이터나 로프 가닥 수를 작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은? 1. A종 60.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S의 범위는? 1. 0s1